같습니다 음 자 종이 비행기가 진무실 문을 딱 부딪혀서 떨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 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과 함께 종이 비행기 달리 하고 있는데 종이 비행기로 저 반대편이 맺어 진무실 까지만 가면 승리입니다 그 자란 라니나 팡 이라 두기 사오 이고 저쪽은 이 리아 형이라 두기 사고 있습니다 자 번갈아 감사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던집니다 자 던집니다 종이 비행기 합니다 자 쇽 5 5 납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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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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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5 4 척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아 와 쌩 끝일 뭐 squ 끝을 모르고 정말 추락한다 저도 엄청나다 ish 아 이거 빨간 아니라 게임이야 이거 이거 야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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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잘했다 좋아 좋아 끝나가네 던지시죠 던지시죠 님들 던지시죠 저쪽 팀은 진짜 나락이다 나락 오 오 살렸어 오 캐리했어 우와 캐리했어 캐리했어 이야 캐리했어 가자 자 가자 자 던집니다 아잉 쇼 만약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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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한번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어 5 이사왔네 이사 왔어 이사 저쪽은 진짜 마리아 님이 트롤이다 어 난 누나 5 아 야 최고다 최고다 주사위도 못 던지는 길에 막말 막 나온다 이제 서로 자 종이 빙이 더 온 날리는 게 어 던집니다 어젯 약소 선지인 자 나도 던집니다 아 범지입니다 4 4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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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져 약 본다 이어 2 아 에이야 난 마라 각도하 만 crimson 단자 줘 5 는 빠이바이 자 난나 끝났다 자 난나 자 문 던지면 자 자 끝끝끝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밌니라 너무나 재밌어 자 지금 뭐 개인전화 하자고 하는데요 음 자 굿굿 자 그럼 이번엔 개인전으로 해볼까요 왜 개인전을 해볼까요 야 리아 형이 잘 던지는거 같네 자 다시 끝으로 하자 우리 안 끝났대 아이 2 양의 나디 2 2 2 2 2 2 끝나지 않았대 야 저분들 엄청나네요 서로 진짜 난리 났네요 야 둘이 똑같은데 와 둘이 똑같은데 둘이 따라하네 둘이 서로 따라하네 아 진짜 오 오 오 오 침무실 도착했어 이야 야 야 으 자 이제 막판 개인전 합시다 방송 막판 난 누나 너무 넓은데 가면 안 보여서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아 가자 정원이 좁다고? 아 정원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정원에서 어떻게 하게 이거 어떻게 하게 여기서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자고? 너무 넓은데? 아 님들 죄송한데 제가 방송불량 때문에 11시까지인데 이거 하면 11시 넘어 이거 11시 넘어 이거 하면 아 연장 뭐 연장이요 어? 칼같이 끓게 해줄게 어? 야 그러면 저기 그럼 중앙까지 가자 저희 중앙까지 합시다 우리 중앙까지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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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까지인데 여기서 여기 어디든지 어디 맞춰서 있나요? 오케이 오케이 님들 님들 저기 중앙에 초록색 잔디 구역 있잖아요 저기 닿으면 승리 저기 다 하면 승리 저기 다 하면은 오케이 자 파티 순서대로 할게요 괜찮으시죠? 자 갑니다 자 저부터 갑니다 여러분 개인정합니다 저부터 자 1번만 1번만 던집니다 1번만 로젠 바이크 던집니다 던집니다 갑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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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어 리다야 약소 전진 나도 갑니다 내 차례 제가 앞으로 좀 가자 그렇지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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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유턴 보소 유턴 진짜 깔끔하다 깔싸 맞아 진짜 와우 우회전이죠 어어 자 던지죠 자 종이 비행기 5 우어 이 휴호 이어 와 진짜 운빨 바라 운빨 봐라 진짜 뭐 5 유튜브 터치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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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잉 자 가자 제발 선진 좀 해라 제발 왜 자꾸 타일로 가냐 왜 왜 다 여기가 좋아서 일로 가냐 진짜 어 3세 거기서 정모 아니 딱 뻑뻑 두고 보자 어 진짜 어 두고 보자 완 왕 딸의 뭐 자 안누나 던져 어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빠이 잘가 하하하하 빠이 이야 정말 신박하게 못하신다 신박하게 못하시다 진짜 어 야 엄청 하다 예야 어 내 찰져 갑니다 던지기 오오오 하하하하 끝났다 님 들 정말 못하시네요 저 단판의 끝이염 그 단파의 끝이염 으 어디갔어 뒤로 왔어 또 어 자 누나 와 저 완전 종이 야 정말 비행기답게 비행하고 다시네요 비행기답게 비행하고 다니시네요 정말 엄청 하다 올리다 5 여 닫았어요 자 님들 이제 저 1등으로 끝낼께요 파이 1등이다 끝 음 끝 으 으 으 을 쓰고 1등 음 못하는 마리안 어 못하 마리안 3등 해야지 2,3등 정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자 다음 란 누나 아 아 마리아 누나 오케이 오른쪽 자 3파전 어 과연 누가 누가 2등 할 것인가 누가 꼴등 할 것인가 잡수로 약속은 지인 자 나는 나는 퍼티 나오고 일단 난 누나 고 5 어 나 나 고 5 와우 이를 기어 아 난 나 또 뒤로 간다 아 저 2등 2등 저의 5개 2등 했구요 으 뒤로 빼 5 야 뒤로 빽 보소 으 뒤로 빽 보소 라나 던져 왜 그쪽 보고는 면을 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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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누나 던지세요 음 오 오 오 오 극각한 급강하오 자 말 fundament 잘 만나가메 Watch full 자 역시 마시시스템이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하얀 자 자자자 아 아 유턴 유턴 아 아 아 당 송중 아 와 저걸 빗나가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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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빗나가네 야이 저걸 빗나가네 5 알았으 으 자 저걸 빗나가네 자 겸치 빵빵이면 어디지 자 다음에 누우지 와 어떻게 이게 안들어오지 자꾸만 아니 어떻게 안들어오지 아 왜 뒤로가 저분도 5 자 나나 꼴찌만 하지마자 우리 나나 나나 꼴찌만 하지마다 꼴찌만 제발 나나 꼴찌만 하지마자 자기가 아래 수고요 4 4 4 4 4 4 잘못 던진거 인정 되자 잘못 잘못 던진거 인정됩니다 네네 잘 못던진거 이야 명장면 보소 방송이 4 어 그 다 나요 아 아니구나 어 어 어 어 아 이거 또 이렇게 뜨끈 아야 또 음 으 으 끄 끄 끄 즈 마요 못하는 꼴찌 종 종이 비행기 못 날리는 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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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던 바튼 으로 이동할게요 더 많은 이동할게요 음 4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1등 했습니다 수고